이번 동영상에서는 여러분들이 한마디로 닷컴에 어떻게 회원가입을 잘 하실 수 있는지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맨 위에 보시면 회원가입이라는게 보이시죠? 회원가입 요걸 눌러볼게요 아직은 로그인이 안되니까요 여러분들 회원가입부터 하셔야죠 좀 키워볼까요? 자 요거를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회원가입 페이지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쭉 내려가셔서 계정상세 라는 부분에 세가지 필수 항목이 나와요 아이디 먼저 여러분 생각하시는 아이디 쓰시면 되구요 저같은 경우는 이런걸로 한번 써볼게요 그리고 이메일 주소 이게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 이메일 주소를 가끔 틀리게 쓰셔가지고 고통을 당하시는 분이 계신데 이메일 주소 똑바로 쓰셔야 됩니다 저같은 경우는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가끔은요 네이버 닷컴인데 네이버 닷컴 요만큼만 쓰신다든지 뭐 또 네이버만 쓰신다든지 많아요 그래서 이거 좀 정확하게 써주세요 이거 잘못 써가지고 이메일 인증도 못받고 비밀번호 변경도 안 돼가지고 전화해가지고 저한테 막 뭐라고 그러시는데 그러시면 서운합니다 또는 뭐 다음닷넷 써야 되잖아요 다음닷넷 이거 써야 되는데 다음닷넷 여기까지 쓰신다든지 다음닷컴으로 써도 많이 쓰시더라구요 조심해가지고 꼼꼼하게 두번 세번 확인해서 쓰시면 좋구요 혹시라도요 다음이라든지 네이버 메일 주로 사용하시는 메일 대신에 다른걸 쓰고 싶으신 분들은요 gmail 쓰세요 gmail gmail 계정으로 새로 만들어서 가입하셔도 좋습니다 왜 제가 다음 네이버 gmail을 말씀을 드리냐면요 korea.com 이라든지 대학교 이메일 ac.kr 그 다음에 공무원들 쓰시는 이메일 주소 go.kr 이라든지 뭐 이런 그 특이한 아 그리고 또 기업 기업체 내부 메일 이런 것들은요 이메일 인증을 막아 놓은 경우가 꽤 있어가지고 인증 메일을 못 받으세요 그러면 회원가입이 안되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네이버나 다음 그리고 gmail로 가입을 해주시는게 좋습니다 네 이메일 주소 정확하게 쓰셨으면 그 다음에는 이제 비밀번호를 한번 써볼게요 too short 라는거 뜨잖아요 너무 짧으면 안되요 그래서 좀 많이 쓰세요 여기 보면 good 이라고 나오죠 좋다라고 할 때까지 써주시고요 비밀번호 두번 썼습니다 그 다음에 회원 이름은요 본명이나 별명 모두 가능해요 그러나 그래도 이제 본명을 써주시는게 좋죠 저도 본명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본명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주지역인데 요건 선택사항이라서 안 쓰셔도 괜찮아요 근데 뭐 쓰고 싶으시면 쓰셔도 좋고 저는 비워둘게요 그냥 그 다음에 이제 이용약관하고 개인정보에 관련된 동의사항이 두가지가 나오는데요 둘 다 이렇게 체크를 해주셔야 돼요 꼭 체크 두가지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회원가입 완료하기 버튼이 남았죠 눌러 볼까요 어 튕겼네요 지금 다시 나왔잖아요 이런 경우는 아마 비밀번호를 제가 잘못 두가지를 똑같이 써야 되는데 아마 좀 잘못 썼나봐요 다시 한번 써볼게요 그리고 아래로 내려가서요 이용약관 요것도 다시 체크가 해제가 됐기 때문에 다시 체크 두번 해줄게요 그리고 회원가입 완료하기 이번엔 잘 돼야 될텐데 네 잘 됐네요 여기 보시면 계정이 활성화 되었습니다 라고 나왔잖아요 네 회원가입이 일단 되신 거예요 근데 지금 다 끝난 게 아니고 여기 설명에 나와 있지만 이메일 인증 과정을 또 거치셔야 돼요 그래서 요 메시지를 보시고 나서는 아까 가입할 때 사용하셨던 이메일 있죠 요렇게 메일이 하나 올 텐데요 root user라는 사람한테 올 거예요 한마디로 닷컴 확인 하시고요 activate 라는 말이 이제 활성화 인증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 메일을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혹시요 여러분들 이메일이 안왔다 그러신 분들은 여기 스팸메일에 가서 한번 찾아보셔면 있을 가능성이 크고요 스팸메일에도 없고 아무데도 메일이 안왔다 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증을 막아 놓은 메일 주소일 가능성이 크고요 아니면은 다른 이메일 주소로 다시 회원가입을 하시는 게 좋아요 네이버로 했는데도 안 되는 경우는 다음이나 gmail 같은 걸로 바꿔서 회원 인증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나는 꼭 이 이메일을 써야 되겠다고 하시는 분은요 한마디로 닷컴으로 전화를 주세요 070-7583-3666 070-7583-3666 으로 전화를 주시면은 바로 가입하신 정보 그대로 저희가 대신 활성화를 시켜 드려요 그러면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자 다행히 이렇게 메일이 왔다 그러시면은요 이 이메일을 클릭을 하시고요 하이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하고선 이메일이 왔죠 다른 건 중요한 거 없고요 여기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링크 있죠 이 링크가 중요합니다 이 링크를 클릭하시면은요 회원가입이 인증이 되게 돼 있어요 한번 클릭해 볼게요 보시면은 지금 저희 한마디로 닷컴인데 여기 이름이 보이시죠 로그인까지 다 됐어요 그래서 지금 이 상태에서는 여러분들이 한마디로 닷컴을 그대로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지금 보이시는 화면은 뭐냐면요 여러분들의 회원 정보 페이지에요 지금은 뭐 중요한 건 아니니까 일단 로그인까지 다 됐기 때문에요 한마디로 닷컴 배너를 눌러서 제일 첫 화면으로 한번 가볼게요 여기에 마찬가지로 또 이름이 뜨잖아요 지금 로그인이 된 상태라서 강의실 입장 여기에서 보시면 강의를 선택해서 공부 다 하실 수 있고요 뭐 로그인이 된 상태에요 그래서 짝짝짝 회원가입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신난다 그러고 바로 그냥 공부하지 마시고요 로그아웃을 하세요 로그아웃을 이 이름을 클릭을 하면은 여기 또 나오죠 여기 보시면 뭐 설정도 있고 여기서 비밀번호 변경도 하고 하시는 거거든요 여기서 로그아웃을 할게요 왜 로그아웃을 하냐면요 다음에 여러분들이 오셨을 때 로그인을 하셔야 되잖아요 비어있어요 비밀번호 아이디 까먹으면 여기다가 뭘 써야 되지 고민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미리 자동 로그인 되게끔 설정을 해 두려고요 그래서 여기다가 네 그리고 비밀번호까지 잊어먹기 전에 빨리 써 두세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비밀번호 여기다 아래에 기억하기 있죠 기억하기 요 기억하기를 꼭 눌러 주시고 로그인을 다시 한번 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로그인이 됐잖아요 그런데 또 로그아웃 하고요 하고 다시 또 로그인 하실 때 여기에다 이렇게 클릭을 한번 하시면 요렇게 떠요 여러분 컴퓨터 사양에 따라서 조금 다르겠지만 선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SM 모자라는 아이디로 클릭을 하면 비밀번호까지 자동으로 뜨죠 기억하기를 해 놨기 때문에 그래요 요것도 클릭하셔도 좋고 안하셔도 상관없는데 불안하시면 한번 더 눌러 주시고 그 다음에 로그인을 하시면 자동으로 쉽게 로그인 할 수 있죠 비밀번호를 몰라도 다음에 로그인 하시기가 쉬워요 그래서 이렇게 가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동영상에서는 여러분들께 회원 가입하는 방법 그리고 로그인 자동 로그인 하는 방법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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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